네,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민주당은 비상중, 민주당은 비상중이 이 코너의 제목인데요. 함께해 주실 최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자, 저희 코너 제목을 민주당은 비상중 이렇게 지었는데요. 비상중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니까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비상하면 또 날아가는 거니까 높이 좀 잘해서 비상해봐라, 날아올라봐라 라는 또 그런 좋은 취지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저희가 민주당은 비상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만 얘기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역시 똑같은 코너로 같이 같은 시간에 다룰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희배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주당은 비상중이라는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의힘은 뭐뭐뭐? 비상, 우리 민주당 비상중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뭐뭐뭐.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고심중. 고심중. 정권을 5년 만에 다시 잡았는데 지금 인수의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선 승리를 했으니까 되게 좀 더 잘되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좀 순탄하지 않은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중이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심중.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코너명은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심중.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좀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전해 주시면 저희가 고심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그리고 커피 쿠폰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시나요?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비상중. 오늘 첫 번째 시간, 최희배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글쎄요, 비대위원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3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고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거는 작년 12월 10일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당한 지 3개월 만에 지도부의 역할을 지금 맡겨주셔서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고 어깨도 무겁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당 안팎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퇴임사에 잘했다고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못한 내용도 쓰고 그러면 반성도 담겨야 한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이 퇴임사 반성문 논란이 생겼어요. 그동안 많은 얘기 들으셨죠? 네,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저를 주로 해왔는데 아무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도 민주당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자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시각을 말씀드릴 때 내부에 계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 충분히 했고요. 하지만은 그게 저의 또 역할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말씀만 안 하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대선 기간 동안 입당할 때 제가 김관영 전 의원님하고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도 그런 좀 쓴소리 역할도 해달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선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대의원을 수락을 했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야당 의원으로서 항상 비판을 할 때는 정부 여당은 하나로 뭉쳐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따로 여당 따로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무슨 정책을 만들 때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같이 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불리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물어볼 때도 정부 여당 다 같이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정부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포함된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당 민주당을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낸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선 패배에 평가의 어떤 대상 그리고 성찰하는 그 대상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금기 없이 모두 우리 다 같이 좀 돌아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문 대통령 퇴임사 반성문 얘기가 나온 뒤에 일부 의원들의 성명도 규탄 성명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불편하시죠 당 안에서. 그때 이제 청와대 출신 의원 15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또 그걸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까지 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우리 당이 민주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됐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 활동하는 데는 지장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에서만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다시 한 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는 게 정책 실패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5년 동안 꾸준하게 지지율을 잃어갔습니다. 처음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8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선까지 내내 정권 교체 여론이 오히려 55%를 전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여러 인사 실패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내로남불 그다음에 또 편가르기 하는 모습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 들어와서는 입법 독주한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막말하는 모습 이런 것도 여전히 국민들한테 보여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공정의 모습을 좀 잃어버렸던 그게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꾸준히 줌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번에 정권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목조목 꺼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반성한 다음에 그거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더 좋은 모습을 쇄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사실상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또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평가가 두 개가 이제 엇갈리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 정권교체를 못했냐. 그거는 당과 후보의 부족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권교체 비율이 높았던 거는 오히려 또 5년 동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찰과 반성의 어떤 영역은 정해놓고 할 수 없다. 모두 다 같이 한번 되짚어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젖잘싸 얘기하잖아요. 젖잘싸웠다.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또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 건 진 거고요. 왜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반성을 해야죠. 네. 자 이제 민주당이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민생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180석이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기에는 독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법 독주의 그런 상황이 됐고 마치 우리가 뭘 주장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인지 제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대부분 정치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개정한다거나 언론개혁도 막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아무튼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그런 내용이나 지금 또 검찰개혁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야 된다라는 검수완박이라는 거를 막 모토로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최우선으로 민생개혁 과제들을 우리가 좀 얘기 말씀드리고 그거를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최 의원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은행이 대출한 자영업자 대출 21조 원을 국가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마냥 우리가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빈 곳간을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한덕수 총리도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역할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거를 매년 쓰자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차례 이런 좀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솔직히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지원을 했는데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고 늦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돈 주고 칭찬받으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1조 채권 매입은 우리 정부가 이미 보증을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이 은행 가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 될 지목이 된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21조를 채권을 매입해서 소상공인들의 개별 상황에 맞게 이자도 좀 감면하거나 만기 연장하거나 원금도 일부 탕감이 필요하면 해준다거나 하는 정부 관리하에서 우리가 상환 압박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종부세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제를 하자. 그러니까 13만 2천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데요. 이분들이 내는 게 2천억입니다. 종부세 총 5조가 넘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수의 문제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주거 안장을 위해서 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대안도 놓고 지금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경제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정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당내 사정이 조금씩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계, SK계, 또 문파, 여러 개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홍군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민주당이 이재명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던데. 저도 솔직히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어떤 개파에 소속된 의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저도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이재명 친위계로 저를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당연히 대선 때 들어왔으니까 이재명하고 가깝지 않겠냐. 또는 들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는 거죠 안에서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분들을 평가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개파를 나눠서 보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그동안 민주당이 이 개파 패권주의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개파에 의한 구분보다는 당연히 대선 후보가 있으면 당은 대선 후보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기 대권의 후보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에서 차기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로 권력의 어떤 이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계로, 명파로 당이 다시 색깔을 바꾸는 것이 이상하진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결국은 정당이라는 건 또 권력의 투쟁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더 권력에 대한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재명 고문의 복귀 시점도 그러면 그만큼 좀 빨라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는 이제 보통 대선을 패배하고 나면 외국에 나갔다 오신다거나 좀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면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는데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가 계속 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휴지기를 갖지 않고 움직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8월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 시기에 가서 어떤 결정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파 싸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제가 드린 질문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원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예요. 네.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뭐 선언한 거나 뭐 다름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당내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제가 이제 비대위원이 그 광역 단체장에 대한 이제 공천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니까 말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일단 출마는 본인의 이제 선택이었고 뭐 그 부분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러 그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통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뚫고 가야 되는 거죠. 또 그건 본인이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될 거고. 국민의원이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고문에 출마 권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솔직히 누구한테 그걸 여쭤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전화드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비대위원으로서의 어떤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상황이고요. 뭐 박주민 의원님이 뭐 말씀하시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당내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은 출마를 결정하고 그거는 존중 받아야 되고 진통은 이제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또 반대하시는 쪽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뭔가 대안을 또 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또 비대위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소통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6월 1일까지 이제 좀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5월 12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제 당에서 빠르게 후보를 결정하는 좀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5월 12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해요? 네. 보통 이제 보름 정도 이제 후보 등록 후 이제 선거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아 예예. 지선의 일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직 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 좀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임무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비중 있게 활동을 해온 의원들이 나서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이제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다 열어놓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그래요. 자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제 갖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신데 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민주당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새로운 정권 지금 초기에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장내에서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국힘당과 새로운 정부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내로남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눈살을 많이 찌푸리시는데 물론 뭐 좋은 후보를 또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잘 검증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 잡기 같은 걸 하기보다는 우리도 좋은 정치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는 경쟁이긴 하지만 이 경쟁이 상대방을 이기는 경쟁보다는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게 되면 나쁜 정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목 잡기나 너무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데 좋은 정치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생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대안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와의 이런 관계 또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걸 진짜 세련되게 좀 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내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과 대결적인 모습은 좀 지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물론 대결할 부분도 있습니다. 싸울 건 싸우겠지만 또 협력할 건 해야 되고요. 당내도. 각도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희가 억지 부리면 안 되죠. 저희가 시간과 계획에서 여기까지 있도록 하셔도 좀 더 얘기가 남아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희배 비대위원이었습니다.